어떻게 해 아버지 누가. 아버지 어떻게 해 아버지 어떻게. 표정이. 완전히 놀랜 표정. 아우 어떡해. 저 우주에 별들이 쫙 많지 않습니까요. 고기도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요. 완전히 막 거인국도 있고요. 완전히 조그마한 난장인국도 있고요. 우리 뒤에. 저는 UF도 봤거든요. 구름 속에서 이렇게 하얀 점이 막 불기식적으로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. 그런데 그 UF는 혹시 우리 지구에 살던 미래에서 우리를 여행 온 게 아닐까.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. 야 송소리가 진짜 크다. 전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저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. 과학자들이 할 일인데 이제 자기가 그 우주 우주로 왜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. 만 원 경도 하나 없으면서. 진짜. 비싼 거 저 있어 저 여보 그거 하나 끊어줘. 아닙니다 이거 이거. 거의 안약하고. 무명해서. 비싼 거. 무슨 뭐 제목이 뭐 활력 무슨 파워 뭐 이런 건데요. 그렇죠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력한 파워 에너지 파워 에너지. 뭐 하는 거야. 쟤키 형이 지금.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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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버려. 잠시만.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. 어머. 퇴근한 거예요. 그러면 또 자기가 또 높겠죠. 바람찬 하루. 진짜 웃기다 오늘. 오늘 진짜 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요. 모자 좀 벗으시지. 모자 좀 벗으시지. 저 사유 너로 사람 잡고 있는데. 잘 받았어요? 이거 뭐 배우긴 배운 것 같아. 아니 근데 그거 그거 해주고 나서. 얘기를 하는데. 뭔 얘기를 했는데. UF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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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봤다고 그랬던데 그전에. 당신도 그 얘기 들었어?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야 그게. 거짓말 같은 얘기. 어? 거짓말 같은 얘기. 아유 너무 많이 먹었다. 아유 곤입을 시치는 거 귀찮다. 제가 할게요 어디 있어요. 이거 주세요. 아니 또 입으로 꿰매야지. 사유 오면 또 일 시키려고 해서 그냥 준비를 다 해 놓으셨구나. 자네 덮을 거만 하면 돼. 그러면 제가 잘해요. 아니 저 은영이 엄마 그런데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. 결혼하고서는 형까지 입을 꿰매하면 제가 나아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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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위판을 먼저 달아야 돼 이거. 아니야 아니야.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. 위판을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아랫판을 붙여야죠. 그렇게 하면은 이게 훈이 분이 놀아요. 그러니까 위판을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 언제됐든. 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또. 그러면요. 이걸 밑에 걸 반에 접어요. 네. 넣고 이걸 반을 또 접어.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꿰매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훗이 분이 안 놀아요. 아유. 그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. 어. 그러니까. 이거하고 위판을 아랫판을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요. 내 귀퉁이로 고정을 하고. 그다음에. 가운데를 뒤집어서 가운데를 뒤집고 꿰매고.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반대로 해보셔. 누구야. 누구셔요. 안경 쓰셔야겠는데요. 안경 쓰셔야겠는데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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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갈이 가갈이지 뭐. 하하하하. 예. 입을 꼬매고 있다고. 가갈이 가갈이라고. 하하하하. 다 욕을 하고 있을 거야. 제가 이걸 하면요. 누가 욕을 넣어먹냐면 장모님이 욕을 넣어먹어요. 왜 내가 욕을 넣어먹어. 자네가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안 시켰지. 그니까요